오늘의하고 있는데 자 어서 배웁시다 치다 치다 배웁시다 거기에 냅두고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우시면 대강만 하려리다 대강만 하려리다 대강만 하려리다 대강만 하려리다 그 억양을 좀 똑같이 해 줘. 흥만. 흥만.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우시면. 시작.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우시면. 백악만 하려리다.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좋사옵고. 선원사가 좋사옵고. 서문방을 나가오면. 관악물을 모셔있어. 만고 영웅이 어제련듯 하옵고. 풍문방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감이 좋사옵고. 남은 밖을 나가오면. 광할로 오잡교 영주가기. 광할로 오잡교 영주가기. 삼남의 젤루로 소이다. 예. 네 말을 들어보니. 광할로가 좋을 듯하구나. 광할로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가자. 그곳으로 구경가자. 나고 한장 지어라. 나고 한장 지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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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시작. 광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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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자공산호편. 오간금천 황금늑. 정홍사 고운굴레. 정홍사 고운굴레. 상무물려 덕복다라. 상무물려 덕복다라. 앞뒤 걸쳐 질끗매여. 앞뒤 걸쳐 질끗매여. 충충다래 그녀 없둥자. 고읍이 도둠이 좋다. 고읍이 도둠이 좋다. 못 앉아 걸쳐 덮어. 못 앉아 걸쳐 덮어. 재질 툭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진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감태같은 채진머리. 동백기름 감을 내어. 갑사댕기 드렸네. 갑사댕기 드렸네.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가지 난장을 짓는다. 가지 난장을 짓는다. 지시 올라가면 안돼. 가지 난장을 짓는다. 가지 난장을 짓는다. 가지 난장 을 짓는다. 지시 는다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되지. 가지 난장을 짓는다. 을보다 살짝만 높아야 되는거야. 그렇지? 시작. 가지 난장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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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룽저임 짓이 드러나게 하지마라 음이 가지난장을 짓는다 가지난장을 짓는다 짓는다 하지말라고 짓이 중요하지 않아 말로는 중요한데 여기서 음악에서는 짓을 드러내면 안돼 가지난장을 짓는다 가지난장을 짓는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돼 홍영자고 홍산우편 홍영죽들어쳐 그렇지 홍영자고 홍산우편 홍영자고 홍산우편 오간금천 황금흡 아따미 오간금천 황금늑 청홍사 고은굴레 상무물려 덮뻑따라 앞뒤 걸쳐 질긋매여 앞뒤 걸쳐 질긋매여 층층다래 근협두흥자 호피토듬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체질 툭 쳐 돌려세워 체질 툭 쳐 돌려세워 말 대령어였쏘 말 대령어였쏘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진수족은 고운 얼굴 진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분쇄수정이 허고 감태같은 치진머리 감태같은 치진머리 감태같은 감태같은 치진머리 공백기름 광을 내여 공백기름 광을 내여 갑싸댕기 드렸네 갑싸댕기 드렸네 그렇지? 공백기름 광 queremos 한 장을 짓는다 홍영자국 홍산오편 홍영 툭 들어서라 홍영 홍영자국 홍산오편 홍영자국 홍산오편 오간금천 황금흡 오간금천 황금흡 오간금천 황금흡 오간금천 황금흡 정홍사 고은굴레 정홍사 고은굴레 상무 물렸던 벅따라 상무 물렸던 벅따라 앞뒤 걸쳐 질끗매여 앞뒤 걸쳐 질끗매여 층층다래 그녀 엎뚱응자 층층다래 그녀 엎뚱응자 호피토듬이 좋다 호피토듬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못앉아 걸쳐 덮어 지질 툭 쳐 돌려세워 지질 툭 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진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진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아롬 하나만 맞았어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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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끝 끝 끝 요리 맞았어 다시 올게 한 번 더 방자 분부 듣고 가지 난장을 짓는다 공영자 공산업편 공영자 공산업편 오간금천 황금흡 오간금천 황금흡 청홍사 고운 굴레 청홍사 고운 굴레 상몸 울려 덤벅따라 상몸 울려 덤벅따라 앞뒤 걸쳐 질꾼메여 앞뒤 걸쳐 질꾼메여 충충다래 그녀 엎뚱뚱냐 충충다래 그녀 엎뚱뚱냐 오피 도둑이 좋다 오피 도둼이 좋다 못 앉아 걸쳐 덮어 못 앉아 걸쳐 덮어 재질을 툭 쳐 돌려세워 재질을 툭 쳐 돌려세워 마을 대령어였소 마을 대령어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굿! 저번엔 다 맞았어 너무 잘했어요 한 번 더 하고 선생님 여기까지 했잖아요 응 좀 더 올렸어 갑사댕기까지 안하냐 그냥 감태같은 치진머리 감태같은 치진머리 봉백기름 광을 내요 봉백기름 광을 내요 갑사댕기 드렸네 갑사댕기 드렸네 봉백기름 광을 내요 봉백기름 광을 내요 봉백기름 광을 내요 갑사댕기 드렸네 봉백기름 광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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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툭 쳐 돌려 세워 말 데려 왔소 도련님 오사보소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감태같은 치진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요 겁사댕기 드렸네 겁사댕기 드렸네 겁사댕기 드렸네 이렇게 하고 오늘은 계속 배우기만 한다 어쩔 수가 없네 거시기 저기 뭐냐 우리 원님들이 아하 우리가 저기 저기를 할 거잖아 저기 반갑네 하고 우리 대합상에서 반갑네 놀아라 거시기 서울 삼각산으로 꺼낼 거 아냐 그걸 해야지 지금 연습해요? 어 연습해야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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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